킬이의 인간 자 인사해드릴까요 둘 셋 홀린이 에있프리 안녕하세요 에있프리입니다 되게 위멈고기 하는 것 같다 혹시 에있프리..를 모르고 계신 그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없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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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다짜 자기소개 한거 싫어요?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발견하나 찜 안내 진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소울춤마구 이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입점점점 에이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반점점점 김남은 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바람쥬에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반점점 나은입니다 네 노래가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기를 그대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꿈에 달아야 할 이야기를 많이 많이 여러분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에이프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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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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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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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